네 극변하는 시장 속에서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종목들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먼저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상승랠리를 펼쳤던 우리 증시가 새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대응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까지 해서 제가 출연하고 있는 방송 코너마다 신년 특집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방송 직후에 공개 방송이 있었고요. 오늘도 그 공개 방송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공개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지금의 조정이 너무 그렇게 염려스럽거나 당황스럽거나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4년도에는 24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로 지난주 내내 그리고 이번 주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더 지속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23년까지의 우리의 시장을 살펴보면 금리 인상에서부터 금리 인상 종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 구간 11월 12월 주가지수는 상승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장을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24년이 딱 되자마자 첫 방송에서부터 24년에는 24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리 동결 구간 주가지수 상승. 그러면 주가지수의 변동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느냐? 금리,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채권금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더라. 그럼 그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어디서 촉발이 되느냐?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8월 고점과 11월 저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채권 발행을 많이 할지 적게 할지는 바이든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죠. 미국 재무부가 얼마나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채권 발행에 대한 규모 또한 변동성이 있더라라는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지금까지의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추이입니다. 지난 8월 고점에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을 누적으로 매도 5조 원 이상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회복을 했다가 다시 5조 원 이상 매도를 추래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매도할 것이냐?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인들의 매도 누적 규모를 보면요.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보면요. 올해 1월 1일부터 3조 6천억 원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3조 6천억 원 매도 이후에 이제는 진정이 나올 거냐? 지난해 8월에서는 5조 4천억 원, 그리고 9월에서는 5조 6천억 원가량의 누적 순 매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들의 누적 순 매수 규모는 8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도 여력이 조금은 남아있더라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추세선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막 201선 터치하고 아래 꼴이 달아줄까? 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도의 진정이 나와야 먼저 지수의 반등도 나올 수 있더라. 하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여력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지 않은가? 너무 급하게 시장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인버스성 해지용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시장의 바닥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 이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이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테마군, 산업군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가격적 매력도가 높아진 종목들 위주로 방송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을 주봉상 그래도 봉이 4개 정도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1년여 이상, 2년 가까이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실현해 오고 있는데요. 차트 흐름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시죠. 바디텍 매드입니다. 바디텍 매드는 지난 11월 27일 이중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구간에서부터 아,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마약 진단 키트와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 여러 가지 진단 플랫폼들 중에서 카트리지 매출이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추세 저점에서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드린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 이후에 되돌림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비중 축소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61선 아래 추세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를 꾸준하게 시청했던 분들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바디텍 매드, 가격적으로 조금 더 좋은 자리가 왔더라. 그러면 재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바디텍 매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소송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소송 이슈가 있을 때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차트 흐름 보시면 저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6일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조정이 나왔다면 연말 배당 차익 매물이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주 잔고가 탄탄하기 때문에 추세 저점에서는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겠습니다라는 안내를 드리고 12월 6일부터 매수를 했고요. 지금은 61선 지지 라인 나오면서 새로운 중기 라인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구주적 성장이 가능하고 수주 잔고가 탄탄하다. 그럼 이익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2만 4천 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2만 4천 원 돌파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주목해봐야 될 산업군, 테마군과 함께 지난 종목들의 AS까지 함께 진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모멘텀 투자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견조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알차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공개돼 모멘텀 투자 종목까지 귀 쫑긋 그리고 눈 크게 뜨시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모멘텀 투자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이노 시뮬레이션 이 종목 모멘텀 투자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익숙한 이름의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 저희가 투자 포인트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노 시뮬레이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관심 갖는 종목들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최근에 대응을 조금 더 작은 종목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VT 같은 경우에 차트 흐름 보시면요. VT도 루머가 한 번 돌았습니다. 그 루머가 돌 때에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어? 그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 결국엔 아직까지 감사의견, 감사재료 전달이 안 됐는데 제가 어?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 장중 대응은 201선 저점 구간에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모멘텀 투자에서도 VT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VT 반등당하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18,000원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재룡정기도 소송 이슈가 있을 때 매수를 말씀드렸고 VT도 그렇고요. 점점 관심 갖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초형주, 중소형주 단으로 좀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갖는 섹터와 종목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 프로 관련된 섹터죠. 이노 시뮬레이션 그리고 에스코넥 여기는 하드웨어 중심이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컨텐츠 쪽이다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단기 트레이딩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실 분들은 신규 상장주나 웹소설, 화장품 섹터 한 번 더 볼 차례가 되었다. 동인기연, 밀리에 서재, 마녀공장 이렇게까지 탑백주로 선정을 해보았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단기 트레이딩에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요. 시장의 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거기에 맞는 테마성 수급에 같이 동참해보자 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재차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좀 빠르게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애플 비전 프로 출시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오늘 만나보게 될 모멘텀 투자 종목 이노시뮬레이션이 있겠고요. 신규 상장주, 웹소설 그리고 화장품주까지 우리가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위원님 그렇다면 이노시뮬레이션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노시뮬레이션도 신규 상장주에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노시뮬레이션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매물에 대한 소화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차트 흐름 보신다면 신규 상장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데 바닥이 12,500원 언저리에서 하방 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 그리고 12월 22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노시뮬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 방송과 모멘텀 투자 방송을 통해서 저점입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8,000원에 대한 중기 되돌림 자리까지 반등한 이후에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는데요. 조정 이후에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자리를 본다면 16,000원 언저리에서 새로운 지지 아래 꼬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21선 목전인데요. 이노시뮬레이션은 우리나라 자율주행 XR 솔루션 국내 공급 1위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규 상장 중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그리고 군사 장비에 있어서의 시뮬레이터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오류나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테스트 등으로 현대차나 기아차,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그리고 CGV, MBC 등이 주요 고객사로 나와 있어서 매출 확대에 대한 포인트들 그리고 산업의 방향성, 자율주행, 방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기업의 저점을 딛고서 올라가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저점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그대로 잘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단기 추세로도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16,000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는 목표가를 21,000원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에 따라서 올라가 준다면 이노시뮬레이션 시장의 조정에 오히려 조금 더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테마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이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의 비전 프로가 2월 2일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무려 460만 원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팔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노시뮬레이션이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이었는데요. 매수가 16,000원 바라보시면서 목표가는 21,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이슈연뷰 마치고 바로 공개방송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개방송은 최근 시장의 연속 하락에 마음이 조금 편찮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어떻게 가늠을 하는가, 바닥 감지에 대한 기준 말씀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있어서의 조정을 미리 지난주에 경고 드렸습니다. 공개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그에 맞는 대응을 조금 하셨을 것이고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도 저는 아직까지 관망이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조금 더 나온다면 그 방향이 명확해지고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공개방송을 드렸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기에 대한 하락이 나왔고 하락에 대한 지지가 200일 선에서 나올지 아니면 어디서 나올 수 있을지 그 포인트는 외국인의 수급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 차례차례 하나하나 기준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공개방송 오셔가지고 시장 대응 전략 확실하게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종목들이 빠르게 오른다고 해서 급히 따라갈 필요도 없겠고요. 그렇다고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급히 매도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곳곳에 고여있는 웅덩이들을 어떻게 잘 피해가면서 수익을 누릴 것이냐.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하는 공개방송 함께 하시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특히 다음주 어떻게 좀 트레이딩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고요.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